프로농구 부산 KT가 허훈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고 선두권 싸움에 나섰습니다. KT는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79대 79 동점상황 경기 종료 50.6초를 남기고 허훈이 결승 3점 수술을 성공시킨 뒤 추가로 얻어낸 자유투까지 성공시켜 85대 79로 이겼습니다. 서울 SK 전주 KCC와 공동 3위에 오른 부산 KT는 내일 창원 LG를 상대로 연승을 노립니다. 감사합니다.